지금 당장 히트 지금 이 타이밍은 바퀴가 닿는게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7초에 있습니다 공격은 두가지네요 크게 두가지 하고 있어요 6시와 9시쪽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조합이 까다롭거든요 먼저 일단 올라옵니다 중앙쪽 언덕까지 올라왔고 아웃 속을 필터로 뒤로 갑니다 특별 자 일단 정을 잡았습니다 뒷쪽에는 본대 병력이 있구요 양방향 견제부터 이어서 3방향으로 일상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감염측에 에너지가 많습니다 앞에서 만져줄 병력이 없다보니까 유력이 활약에 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로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 같구요 자 피해 많이 있어요 10기 이거 뭐였죠? 굉장히 진기한 장병인데요 자 일단 3시부터 걷어내고 있는 파메로 선수 아 이게 또 커요 굉장히 크죠 19기요 괜찮았어요 22기 경제 경제시도 손차 잘못했죠 시 개밸춤만 들어서 부시나죠 아 다시 한번 의리호선 태워서 다시 한번 경제 아 그리고 딱 걸렸네요 그냥 들어가죠 담지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거기다 지뢰까지까지까지 아 지지 와 여왕까지 원래 다 태워 이게 토스전에서 나왔거든요 토스 대동했습니다 대절했어요 세개 맞지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치 까다롭죠 빨리 가야 겠다 그때 먼저 가야 겠다 아 시누밤이 들어가는 칼같은 타이밍 아 펌프 깨지고요 저글릭 다시 한번 들어와서 공격 또 들어왔어요 저글릭 지지 어 약간 좀 불안해서 이렇게 되면 테란 입장에선 뺄 수 있나요? 아 잡았어요 아 아 자 이렇게 되면 2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면은 필요없어요 시그모 선수의 컨트롤 아 피해가 너무 잡아냈습니다 이야 이거 투어리스트인데요 해방선은 해방선은 손을 놨습니다 직접 버전축스 이동해서 신입원 맞고요 표시로 익스테일 아 아 아 아 이 정도 팔면 마판이에요 이거 다 팔립니다 이거 아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병력 네 밀고저 바퀴까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규모가 너무 많으니까 아 아 규모가 달라요 그렇죠 예 뭐 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